최수종 부상 치유기도 58세 장로님 몸조심 하셔요 고종 순종에 이은 조선의 마지막 왕 수종 최수종 조선시대 마지막 왕 하도 왕 배역을 많이 맡아 고종 순종에 이어 수종 30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최수종은 두 번째 연기변신을 시도했다 그 역할이 kbs가 기획하던 대화드라마 태조 왕건의 주인공 왕건 사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최수종이 사극을 한다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최수종이 왕건 안 어울리겠는데 정도였다 실제로 태조 왕건이 방송하기 전에 예보편에서 최수종이 왕건이라 나와서 수염을 붙이지 않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몇몇 시청자들이 웃기까지 했다 사실 최수종이 사극 연기를 한 게 태조 왕건이 처음은 아니었다 데뷔 초기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에서 사도세자와 철종역을 한 적도 있었고 정보속 염정화와 함께한 드라마인 야망에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젊은 선비역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극 출연적이 많지 않았던 최수종의 사극 연기에 대한 우려는 컸었다 그러나 최수종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온염 속에 감히 숨겨져 있는 왕건 역할을 잘 소화하면서 중후한 이미지의 사극 배우 조선의 마지막 왕 일명 수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최수종 또 다쳤다 최수종 사고주의배 오늘의 양식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최수종 2012년 낙마사고 2번 올해 2021년 오른팔 수술 차질구리한 부상은 셀 수도 없다 최수종은 복싱마니아 아무도 못 말리는 축구마니아 어릴 적 축구선수가 꿈이었던 최수종 그냥 못 말리는 축구광 축구광 우리 최수종 장로님을 누가 좀 말려주세요 최수종님은 한국 나이로 60세 예전 같으면 어르신 소리를 듣고 손주 체력 볼 나이인데 무슨 체력왕인지 나이 60에도 저리도 방방 뛰어다니니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오죽하면 하이라 권사님이 그리도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축구 좀 살살 하라고 축구를 하더라도 성격상 목숨 걸듯이 하니 걱정이었는데 또 부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힐링캠프 최수종 넘치는 축구사랑 다친 다리로 몰래해 한국여자축구연맹 초대 부회장 최수종의 극한자유 축구 최수종 축구복 입고 잔다 또다시 최수종 오른팔 골절 부상 축구에 목숨 건 최수종 하이라 보다 더 사랑하는 축구 힐링캠프 최수종 하이라 몰래 축구하고 있어 그동안 셀 수 없는 최수종의 부상 배우 최수종이 두 다리를 다쳤지만 아내 하이라 몰래 축구를 한다며 축구사랑을 고백했다 2015년 6월 22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최수종과 함께 출연한 배우 이덕환은 최수종이 새벽에 조기축구를 나가기 위해 축구 유니폼을 입고 잔다고 말했다 이어 MC 이경규가 하이라가 축구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면 그만두겠나 라고 묻자 최수종은 몰래 하겠다 사실 다리를 다친 지금도 몰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최수종은 축구 경기를 마치고 다리며 몸 여기저기에 아픈 곳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면 멀쩡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수종은 한국여자축구연맹 초대 부회장과 실업축구리그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최수종 최수종 2012년 낙마사고 2번 배우 최수종이 2012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행당동 CGV 왕심리점에서 열린 영화 철가방 우수씨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가졌다 철가방 우수씨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며 받은 70만원의 월급으로 다섯 아이들을 도우며 살아가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김우수씨의 실화를 영화한 작품입니다 2021년 오른팔 수술 최수종 전치 10조 부상 괜찮아요 최수종 친선 축구 경기종 부상 살림하는 남자들 2 방송 예정대로 최수종 친선 축구 경기종 부상 부딪히는 거 피하려다 다쳐 배우 최수종이 부상에도 씩씩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최수종은 6월 21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축구를 하다가 팔을 다쳤다며 지금도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와있다고 말했다 최수종은 6월 10일 서울군교 한 학교 운동장에서 친선 축구 경기에 참여했다 상대방과 부딪혀 다칠 상황을 피하려다 팔뼈가 금이 가고 부러지는 더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종은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기로 했다며 전치 10주라고 하지만 말을 하고 걷는 데 이상이 없으니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증이 오면 약을 조금 모으면 된다 문제없다며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방송에서 조금 다쳤어요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민망하다면서 웃었다 이어 병원에 와보니 정말 저보다 아픈 분들이 많으셔서 전 크게 다친 거라는 생각도 안 든다며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녹화에도 예정대로 참여를 한다고 밝혔다 최수종은 아내 하이라와 올해 1월 살림남2 MC로 합류했으며 솔직하고 유쾌한 입담으로 살림남2의 인기를 이끌어왔습니다 2012년 낙마사고 복귀 최수종 또 낙마사고 어깨 손목 골절돼 밖으로는 축소해서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심각했던 사고 사고 당시 말은 죽었어요 사고 당시 말은 즉사 대역 안 쓰는 걸 하이라씨도 아시는지 절대 모르지 최수종이 사극 촬영을 할 때 절대 대역을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우 최수종이 또 낙마사고를 당했다 10월 24일에 이은 낙마사고 두번째이다 한편 최수종은 지난 10월 24일에도 대왕의 꿈 촬영 도중 낙마사고를 당해 오른쪽 어깨에 인대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최수종은 2012년 12월 26일 KBS 1드라마 대왕의 꿈 촬영 중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최수종은 정밀 검사 결과 오른쪽 어깨와 왼손이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12월 26일 대왕의 꿈 촬영 도중 낙마사고를 당한 최수종은 27일 서울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약 3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 최수종은 2020년 9월 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연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드라마 촬영 중 낙마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며 밖에는 축소돼 알려졌지만 정말 많이 다쳤고 지금도 흉투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불면증이 생기더라 병원 처방을 받아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을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다행히 제 곁을 하이라 씨가 지켜주고 위로해준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하이라는 최수종이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수술한 날 아이들도 아빠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엉엉 울었다며 저도 처음에는 울다가 씩씩해져야겠다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뒤 병원에 있는 한 달간 씩씩하게 간호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이라는 튀어나고 나서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오히려 그런 시간이 저희를 더 돈독하게 해준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다며 이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게 힘을 주는 거더라 라고 사랑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수종 장로님 이제는 하이라 권사님 애간장 그만 태우시고 속히 쾌차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